국산 맥주 제조업체들이 최근 수입 맥주 공세와 또 사회 트렌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와 또 조직 개편 등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맥주 업계 1위 오비맥주는 이번 달 발포주 폐굿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포주는 하이트리 진로가 이미 선점한 곳으로 오비맥주는 경쟁사 제품과 유사한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발포주 제품이 인기를 끌자 대응 차원에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맥주 수입액은 매년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의 인기와 홈술 등 세태 변화로 국산 맥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트리 진로는 이달 들어 전사적으로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전단팀을 발족했습니다. 하이트리 진로는 체질 개선과 함께 올해 맥주 부분 리뉴얼에 신규 브랜드 제품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롯데 주류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 이달 들어 맥주 부분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영업력을 강화해 클라우드, 피치 등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산 맥주 업계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도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 국산 맥주 업계입니다. 아멘